열정맨 염쌤입니다. 돌아왔어요. 내일 또 선배가 와요. 우린 여름에 넘쳐납니다.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말도록 다시 오늘 공고해드리니 꼭 보러오세요. 이번엔 슈퍼모델같은 롱다리 고2때 갔던 큰 용기를 가지고 갔던 고2 정다현 선배 이제 갔다 왔으니 고3 나이입니다. 이 선배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멋지게 지금 감기 걸려서 막 코 막 흘리고 아파하면서 ppt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캔슬 취소하지 않고 꼭 오겠다고 하니까 내일 설명에 와서 큰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7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에요. 밝은미래교육 삼성동 본사 있죠? 저희가 약도 보내드리니 아시는 분들 꼭 오시고 자 발표 주제 미국의 하이팅 문화 그리고 미국의 고등학교에 대한 모든거 그리고 교환학생이 영어만 배우러 가는거냐 아니라는거죠. 영어는 뒤에 따라온다 그랬죠. 항상 현지생활 몰입할 때 모든 것이 따라오죠. 그래서 딸 둘 아들 셋 있던 다자녀집이에요. 이곳에서 사는 법 어떻게 해야 호스트랑 관계를 잘할지 어떻게 해야 미국생활 이 짧은 10개월 행복하게 보낼지 다 알려드릴거니까 오셔서 특히 선배의 질의응답 제일 재밌는 시간이죠. 마음껏 퍼부으세요.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도 돼. 마음껏 질문하시고 궁금한거 다 해소하시고 물론 합격해야됩니다. 끝나면 테스트 해야되요. 어쨌든 와서 질문하고 이 선배 빨리 퇴근시키지 말고 마음껏 괴롭혀도 되니까요. 안쳐놓고 계속 질문하셔서 하여튼 진로에 대한 모든 도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호스트와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꿀팁까지 모든 걸 공개한다고 하니 내일 진짜 재밌는 시간 되길 바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다현 여학생선배 경복 비즈니스고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인디애나주에 경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070-8065-1644 번호 아시죠? 070-8065-164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또는 저희 홈페이지 밝은 미래교육 네이버에서 검색 또는 유튜브도 나오죠. 검색하셔서 신청 설명에 신청하는 날에 궁금하신 내용 다 적어서 기입해 주시면 저희 선생님이 전화드리고 설명에 예약 도와드리고 내일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설명에 지금 인기 많은 거 아시죠? 끝나면 평가 설문지 적습니다. 우리 이렇게 평가 설문지 적어요. 평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자녀의 행복과 동기부여 열정을 회복시키는 교환학생 설명에 후회하지 마시고 저희가 재능기부로 공짜로 상담을 해드리니 열정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내일 7월 29일 토요일 1시 070-8019-1644 지금까지 열정맨 영쌤이었습니다. 빠잉! 후회ateлу 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